자 이번 홀도 이벤트 홀이에요 이번 홀이온 하시면 우리 기아에서 후원하는 프레미엄 준대형 세단 K8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자 137m 아이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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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기회가 없네요 4 조금 더 보라 너무나 왼쪽에 네 근데 저 뒤에 마운드 저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홀링은 마음대로 안 나와 이렇게 또 부상 걸렸다고 하면은 더 잘 안 되죠 아 홀링은 나 진짜 많이 홀링을 홀링이 형 많이 하셨어요? 나 진짜 홀링 많이 했어요 맨날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 진짜요? 홀링은 나 18번 했거든요? 18번 했거든요? 거짓말 아니고요? 일본은 85년도에 KPJ 선수 출연할 때 그때 이제 83년도 4년도 두 분 우승이었거든요 그래서 5년도에 3연패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3연패는 안 되고 MBC에서 처음 준비했을 때인데 남자 대회 홀링을 했어요 그거는 내가 홀링을 하니 세 번째 세 번째 공식 대회에서는 처음 그래서 일본 대회 남자 대회에서도 한 번 하고 시니어 대회에서도 한 번 하고 그럼 부상 많이 받으셨어요? 네 부상은 일본에서는 일본 홀링은 부상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네 슬라이스였다가 훅이네요? 뭐지? 뭐지? 슬라이스였다가 훅 어! 아 나이스! 슬라이스였다가 훅 저는 그냥 슬라이스 라이 같아요 아... 조금 약했다 이게 거리 잘 맞췄되긴 좀 아무래도 느려서 그래 나이스! 나이스! 오늘은 뭐 꼭 퍼트를 성공시키고 이것보다도 퍼트를 이렇게 터치 터치하는 것만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많은 아마추어 골프 여러분들도 이렇게 점수를 내려고 막 이러시면 막 비가 많이 한 2, 3일 계속 와서 그린 상태를 깎을 수 없어 이런 상태는 너무 슬카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골프 스윙에 어떤 뭐 터치 퍼트도 터치만 내가 놀라지 않고 가볍게 헤드 무게를 자꾸 이렇게 맞는 그 터치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슬카를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그쵸? 맞는 거죠 네 이 그린 막 저 무거울 때 막 넣으려고 하면 그쵸 막 때리게 되고 네 막 스톡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네 박세현 선수는 그동안 이렇게 저 국내 대회에서 성성장구 뭐 쫙 랭킹 1등으로 쫙 가다가 미국 가서도 뭐 성성장구하고 유에스 매이저도 우승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장은 순탄하게 그동안 잘 왔는데 올해 약간 이제 뭐 어깨부상 생기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많은 인생에 뭐 이런 거 많은 거 느끼죠 공부되죠 굉장히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아 이게 내 뜻대로 참 되는 게 또 없구나 네 솔직히 지난 한 4,5년 정도는 네 그래도 제 생각을 제가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좀 가는 쪽이었는데 생각들을 이렇게 축축했는데 네 근데 너무 안 따라주니까 정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그때 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할 줄 알면 그냥 인생이 도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돼야 돼 그래야 진정한 최고의 고수 프로거든요 아직 고수는 했나 모르는 거 같아요 이거 마음이 이제 그건 아직 어려서 그런데 컵 클라스들은 길을 딱 막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연습 내 몸만으로 시합 대비하는 거 그다음에 시합장 가서는 1.1분부터 18.1까지 주어진 샷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진짜 아니요 간단한 거라니까 그럼 편안하잖아요 네 자 여기는 파워포 296m 살짝 오르막이거든요 슬라이스로 살짝 더 오랜이니까 잡히면 될 것 같아요 아 좋다 굿샷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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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픈데 워낙 고이 나가니까 아유 아유 근데 거기보다 더 또 오른쪽을 볼 수도 없어요 응 근데 프로님 좀 더 오른쪽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난 좀 오른쪽으로 네 저는 왼쪽 보고 저는 왼쪽 보고 자 오른쪽 보고 아 또 미끌렸다 어 그래도 비샤 방향이 거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미끌렸어 자꾸 거기 아 이거 조심해야 돼 비 올 때 네 이게 조심해야 되겠네 약간 미끄러우네 예 오늘 내가 좀 가볍게 들어야 되는데 가볍게 안 들어서 자꾸 미끌리나 좀 우리 박승현 부라고 친다고 좀 올릴 때 그리치려고 디버트인데 그래도 뭐 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야 뭐 이런 상황에는 지금 우리 박승현 프로가 오히려 디버트인데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프로는 꽉 잡는 거는 잡는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건 박승현 프로는 열을 때를 어떻게 쳐요 빌하프 아 미국 가면 세잖아요 빌하프 그렇죠 미국은 거의 잠겨서 수행이 안 되는데 네 너무 힘들 때는 보통 선수들은 다 레이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레이업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너무 깊으니까 네 그럴 때는 채를 좀 열고 네 좀 위에서 밑으로 공을 먼저 맞춘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네 훨씬 탈출하기가 편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약간 여러분들 한번 우리 박승현 프로 레이스는 한번 보시고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보디찬스에요 보디찬스 보디찬스 나이스 이야 역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 아 아 아 조금 왼쪽이야 아 아~~ 저거 왼쪽이야 채는 잘 떨어졌는데 그죠? 네 라이가 너무 라이가 조금 슬라이 슬라이가 아~~ 이거는 뭐 한번 찍어주세요 이게 왜 안들어갔지 이게? 땡그런 소리를 들어볼까요? 네 한번 버디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버디 소리 아~~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나이스 버디 오늘 좀 그린이 비가 와서 무거우니까 우리 박성현 프로가 퍼트로는 안되겠다 색깔 자수로 아주 부딪히자 그런거 같아요 아~~ 아~~ 슬라이스 하나 들어갔다 했는데 같이 버디 도우밤 버디 하고 싶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바로 가네 나이스 바로 가네 가자 나이스 버디 오~~ 오~~ 나이스샷 비가 아프 말이죠 라이도 정말 안 좋았거든요 남친 디봇 디웨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바로 백스피 걸어서 붙여버리네요 올해 우리 유튜브에 올해 샷이네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유튜브에 올해 샷 그 방금 이 샷하고 내가 이형택 샷을 할 때 내가 홀잉은 하면 자동차 주잖아요 네 이만큼 내가 아 진짜요? 아깝다 오우 이게 내가 홀잉은 개의하면 안되는데 이게 팀빨인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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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곱 번째 홀 359m 아 오르막이라 이게 말이죠 네 아 400m 가까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 많은 아마추어 올프들이 우리 박성현 프로 드라이버가 거리가 몇 나가냐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통계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이제 대회할 때 하니까 평균 거리가 몇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경기 때마다 선수들의 그런 평균자의 거리를 체크를 해요 그렇죠 근데 14호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두 호를 정해서 그 홀에서 이제 거리를 재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평균을 내서 그 대회의 평균적인 거리가 나오는데 솔직히 정확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도 뭐 두 홀이니까 그래도 뭐 보통은 270야드? 275야드 이 정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되게 건조한 쪽이 많아요 네 조금 구르죠 네 많이 구르고 그런 때는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습한 데 가면 조금 줄어드는데 평균적으로 260에서 70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여자 선수가 267 70 정도 평균 나가는 거는요 진짜 정말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치면 그 드라이브 작게 나가는 편이 아니거든요 내 나이에 근데 어우 박성현 프로가 저보다 더 멀리 가는 거 같아요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가요 보통 그러면 7번 아이언으로 기준 했을 때 네 몇 정도 나가면 몇 야드에 7번 아이언 잡아요 아 저는 미터로 계산하긴 하는데 아 미터로 7번 아이언은 145m 기준으로 10m 단위씩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145m 네 근데 아이언은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고요 아 이거 아니에요 145m 편기는 거 같습니다 7번이 145m 보면 160 야드 정도 되는 거죠 네 멀리 가는 편이에요 자 치시죠 자 이제 일곱 번째 올라왔습니다 아 굿샷 아 굿샷 아이쒜 갑니다 아이샷 크으 맞을 때 선복 참 부드럽네요 참 힘이 선bike을 잘라 힘 빼면서 자 조금 밀리는데 아 벙커 자 오늘 뭐 벙커샷도 연습 한번 해보시죠 해오웨이 벙커샷의 꿀팁 좀 주세요 나는 해오웨이 벙커샷을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올리신데 나는 약간 인사이드로 들었다가 약간 아웃사이드로 쳐요 그래서 공만 탁 걷어내거든요 해오웨이 벙커샷 보통 때보다 인사이드 아웃으로 쳐요 해오웨이 벙커샷 이쪽으로 쳐야 되네 예 좋아요 특구 왼쪽인데 이리로 가야 돼 우와 와우 완전 너무 작아요 뒷바람이 좋은 것 같아 약간 뒷바람이 있는 것 같아 150m인데 6번 하연을 와 좋다 나이스! 조금 비 높았는데 괜찮아요. 자, 비 맞으니까 수고해. 나이스! 야, 그리 잘 맞췄다. 네. 그리 잘 맞췄어. 왼쪽이죠. 아이스파. 자, 이거 뭐. 맞고. 자, 이제 우리 박성현 프로 버디 찬스입니다. 내리막 슬라이스. 라이브. 어. 아이고, 되게 많네. 아, 컨시더. 컨시더. 예스. 경사가 여기가 심하구만. 이게 우리 아빠라면 이제. 조금 봤는데. 네. 많이 먹죠. 네. 조금 먹게 안 봤는데. 오늘의 퍼팅은 뭐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스트로크 좋으니까. 대개 보면 대회 때 커팅은 어때요? 커팅의 수는 괜찮아요? 요즘 막 성격 안 나올 때부터 네. 스트로크 본인이 볼 때는 뭐. 그렇게 이게 홀에서 막 엄청 막 이상하게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안 떨어지지. 잘 안 떨어지지. 그래서 답답해요. 네. 버디가 안 나올 때부터. 마음 배우면 돼요. 그래서. 네. 정말로 투어를 외국에서 오래 한 외국 선수들 있잖아요. 네. 진짜 한 삼십 년씩 이렇게 한 선수들한테 내가 선수하면 내가 같이 하면서 자 퍼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참 영쾌한 답을 주더라고요. 오래된 프로들 40석 뭐 이렇게 선수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슬라이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먹는 슬라이스 라인 라인 버터다. 거리가 매치다. 그럼 나는 어디를 보고 저기서 이만큼 쳐주면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딱 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는 그게 더 가든 안 더 가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아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다. 그 결과가 들어가고 성공과 실패은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다 생각하고 스트로크 만드는 거다. 나도 옛날 선수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될 때는 결과를 생각하고 공을 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과정을 생각하고 치는 거다. 내가 여기서 저기 보내 너를 할 때 내가 이런 과정만 만들어주면 그 결과는 하늘에서 정해준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나 파트 되게 못했거든 선수한테 그러고 나서 파트가 좋아진 거 있죠.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그것도 생각해 그래. 오늘 너무 좋은 거 많게 아니 아니 내가 벌써 그런 거 생각도 참 좋은 거 같아. 네. 네. 자 이번엔 여덟 번째 홀이죠. 자 안성에 있는 안성 베네스트 칸트리클럽 여덟 번째 홀에 왔습니다. 500m 파 파이볼인데요. 조금 앞바람 불고 비오고 앞바람 보는데요. 앞바람 불 때 이렇게 치와 달 때 어떤 기분으로 쳐요? 저도 이렇게 앞바람이 좀 어려운 거 같은데 그럴 때 조금 더 힘을 좀 빼고 치는 거 같아요. 가볍게. 그렇죠. 왜냐면은 바람에 저항이 또 너무 많이 생기면 되게 공도 비뚤어 갈 수도 있으니까 임팩이 강하면 공이 비뚤어 가니까 맞아요.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셨죠? 사실 아마추어 골프들은 바람이 벌면 앞바람이 벌면 힘이 세게 치고 프로들은 앞바람이 벌면 더 가볍게 친다 우리 박성현 선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믿을 수 있겠죠? 아 나이스 샷 아 나이스 샷 제기보다 좀 왼쪽 가면 안 되죠? 어 괜찮아요 페어웨이가 넓어요 네 오른쪽이? 네 저 카트 있는 데까지도 페어웨이예요 아 이거 그럼 넓으네 괜히 자 나도 가볍게 힘주지 마라 그래서 가볍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빨리 진행 굿샷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응? 굿샷 굿샷 응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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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응. 괜찮아. 킥. 오케이. 와 이거 엄청 기네. 잘 맞았는데도. 풀샷. 오. 전 가운데. 네. 경사가 좀 있어서. 네. 괜히 선수가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랬거든요.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냉정하게 누가 이렇게 보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진짜 필요해요. 멘토가. 네.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본인 자신이 이제 안 되니까 꼬이는 거. 머리 속에. 꼬인다는 생각이 많으면 꼬이거든요. 심플해야 되는 거. 이거 생각하면 해봐요. 내가 유해에서 분우승하고 막 그냥 미국에서 계속 성성장구할 때 내가 샷을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했지? 그때는 진짜 생각 없이 바로 그렇죠. 생각 없이 바로 쳤죠. 그냥 핀 보고 빵빵 쳤잖아요. 근데 요즘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떤 분이 그래요. 누가 가장 라이벌이냐. 골프는 누가 제일 라이벌이냐. 자기 자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라이벌이라고 해요. 네. 내가가 내 머리 속에 오는 생각이 가장 나쁜 라이벌이에요. 심플한 것 같아요.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잘 치자 이제. 자. 여기서 한번 잘 치보자. 자. 아. 조금 길었다. 조금. 조금 길. 네. 조금 길었어. 일찍. 감사합니다. 어. 뭐. 진짜. 아무 문제없어. 꿀프가. 아무 문제 없이 저렇게 잘 치는데 이렇게 잘 치는데 이미 비 오는 날 이렇게 잘 치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진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야 여기서는 진짜 이 퍼팅 라인이 훅이 이었다가 홀 앞에서 많이 안 먹고 홀 앞에서 많이 안 먹고 홀 앞에서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굴러서 먹네 이샤 버디 찬스 박스님 프로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치는데 이렇게 잘 치는데 누가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 자 이제 오늘도 마지막 홀에 왔네요 내가 선배로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내가 다 해준 것 같아 아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마음에 딱 와 닿는 게 있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핸디캡 1번 여기는 이제 핸디캡 1번 파워포 480m 480m 파워포 엄청 깁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여기는 이제 그 사실 빔폴골프에서 허원하는 그런 홀이거든요 이벤트 홀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서 파를 치시면 빔폴골프에서 상품권 100만원을 드리는데 네 50만원은 우리 구독자한테 기부하고 50만원은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홀이거든요 그래요 자 파하시죠 네 가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넓컨 초대 땅 천 라이스 천 내가 참 많은 그 프로 선트들 라고 플레이 해봤지만 역시 그 정말 정말 세계 랭킹 1등 뭐 이렇게 한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른 걸 느끼거든요 참 아 공 참 잘 칩니다 예 샤아 아유 이렇게 가볍게 쳐야 되는데 그 박성현 프로 드라이버 멀리 치니까 내가 오늘 힘들 것 같고요 엄청 힘주고 쳤어요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이 저 우리 박성현 선수도 진짜 유튜브 인데 잘 안 나오고 방송도 잘 안 나가는 선수인데 처음이요 유튜브는 처음이죠 네 특히 올 때 좀 걱정을 했었어요 왜 무슨 걱정이었어요 김진아 프로님 유튜브에 나와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잘 쳐야 되는데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오히려 제가 와서 프로님한테 더 좋은 말 많이 듣고 좀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네 아이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더 기뻐요 내가 우리 박성현 선수 진짜 좋아하는 선 선수 거든요 내가 우리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렇게 timest 들어가 5 2 flor 석 흥 오 몸을 잡히면 진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올해 옛날처럼 이래서 내가 마음이 그랬는데 오늘 만나서 플레이를 해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 나 진짜 걱정했어요. 수행에 문제가 있었으면 진짜 어떡할까 하는 걱정 솔직하게 했거든요. 왜 너 깜짝 놀랄까? 막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참 좋아요. 다만 내가 보니 마음이. 네? 마음이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말이죠. 제가 지금 잘 맞았거든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잘 맞았는데 우리 박성현 프로와 차이가 한 10m 정도 떨어지네요. 저 근력운동도 해서 다음에 박성현 프로라고 칠 때는 좀 비슷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브나인 잡겠습니다. 165. 165. 165의 뒷바람. 아 조금 힘났다. 아 조금 힘났는데. 어 방향 좋은데. 아 조금 짧았어요. 물기가 좀 있어서. 네 조금 덜 맞았어요. 실브나인 잡았어요. 저는 155m가 나와서 6번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네. 조금 오른쪽. 조금 오른쪽. 핀 앞이라고 그랬죠? 언덕 밑에. 네 언덕. 그럼 퍼트 치도 되겠다. 더 더. 아 조금 짧았다. 더 못 때린다. 감사합니다. 더 못 때려. 더 때려도 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오케이. 나이스. 컨시드.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자 뭐. 저. 상품권은 그냥 바로. 상품권은 뭐. 응. 바로. 파이팅. 응. 나도 마지막에 잘하면 하고. 오케이. 아. 안 굴렀다. 안 굴러. 아 좀 더 때려야 되는데. 자 오늘 잘 췄어요. 아우. 선생님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비도 계속 거칠 듯 거칠 듯 하면서 계속 와 오는데 정말 나와줘서 고마워요 너무 좋은 샷 많이 보여줬고 이 비 오는데 정말 나도 오늘 우리 박성현 선수 나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나도 그냥 흥분해서 샷이 안돼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와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좋은 기운 받고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경기를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긴 거 같고요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좋았죠 왜 그러냐면 나는 사실 뭐 아까 카트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정말 성적이 막 옛날처럼 빵빵 잘 나고 해야 되는데 올해 잘 안되고 해서 나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과연 무엇 때문에 안될까 스윙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스윙에 문제가 있을까 했는데 스윙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이제 어깨 부상 오면서 3개월 쉬고 나가면서 경기 감각 조금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안되니까 마음 조급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본인이 하던 루틴이 아니고 조금 생각이 많아지면서 자꾸 복잡한 머리가 골프는 맑지 않으면 좋은 샷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스윙이 좋아도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정말 좀 편안하게 좀 심플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샷하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하여튼 내가 볼 땐 자신 갖고 해도 충분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기쁜 게 내가 진심으로 여기 와서 나인홀 돌면서 이렇게 선배로서 약간 얘기해 준 게 정말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조금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가는 거 같아서 나도 굉장히 기쁘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가서 또 우리 자주 연락하고 네 언제든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 연락해서 또 같이 운동도 하고 네네 그렇게 하시자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보셨죠? 또 우리 박성현 선수 공치는 것도 PEO 속에서 공치는 거 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좋은 성인을 가지고 좋은 타이밍을 갖고 있어도 사실 성격들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성현 선수가 그런 시기니까 여러분들 너무 우리 박성현 선수 성격 옛날처럼 만난다고 막 조급하게 왜 안 합니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기다려 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면 우리 박성현 선수 정말 옛날처럼 더 좋은 성격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꼭 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박성현 프로 많이 응원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요 참 제가 오늘 라운드 해보니까 너무 사실은 인성도 너무 훌륭한 그런 선수입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 박성현 선수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 마지막에 갈 때 임진완 클라스로 하거든요 알죠 자 저기 보시고 우리 박성현 선수 옛날처럼 정말 좋은 성격 나기를 바라면서 임진완 클라스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완 클라스 임진완 클라스 다 했는데 좀 마음을 편히 내려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분명히 마음은 편안하게 먹겠지만 앞으로 저는 이뤄야 할 것들과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계속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들을 좀 많이 하세요 말이 없고 되게 낯가리고 좀 어둡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좀 나름 밝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사가 김이나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진심으로 멀리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토의 건강까지도 기원하고 있고요 프로님이 힙박스에 올라가실 때마다 언제나 확신에 차기를 그리고 그린에서 내려오실 때마다 미소 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부상 없이 그리고 항상 늘 잠만 자면 완전한 컨디션으로 회복되는 그런 신체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프로님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by 한BES